그럼 남자들이 달리고 또 달린다. 잘하라. 잘한다.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이번 나온 데는 식사권 뚝대기입니다. 뒤에 있는 산들 보이시죠? 와우. 설마요? 저 삶에 깃발이 꼽혀있습니다. 와 나 미쳐. 10개 꼽혀있어요. 깃발이요? 깃발이 총 7개. 그리고 플러스 3개. 총 10개의 깃발이 꼽혀있습니다. 3개는 간식이라고요? 그 중에서 꽝인 깃발이 있습니다. 꽝인도 있어요? 꽝인도 있어요? 꽝인도 있어요? 다 개인전인 거예요? 네. 개인전이요? 개인전이라고요? 오마갓! ATV는 아까 서바이벌을 통해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네. 서바이벌이 네. 부정 얘기를 해가지고. 부정 얘기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른 오토바이 가위바위보 그럼 트러먼트 해서 우리 한놈 빠지고 나머지 3명으로 한번 해보자. 서로 오토바이로 사람을 친다든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뛸 거야. 사람들이 안 부딪히기 조심해. 서로 서로 조심하는 걸로 이거는.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안전 세 번째 간지. 자 그러면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먼저 할게요. 그래 너 먼저 해봐. 진짜 배고파. 나 치기 싫어. 자 가.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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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자. 죽이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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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아. 아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진짜 내가 진정하게 타고 싶었는데. 고고고 하면 돼요 고고고. 아 진짜. 뒷발 찾으러. 고고고. 아 진짜. 아 힘든 예정이 되겠구먼. 아 진정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저쪽 뒷발을 찾아야 할 테니까 형. 그럼 형이 빼들어 오고 우리가 찾으러 갈까요? 내가 내가 먹을 테니까. 네 알겠어. 조심해요. 무조건 다치지 말고. 조심. 아 어떡해.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 추월할 거예요. 미안해요. 엄마 sugars. 저. 지금 어떻게. 아. 천둥 너무하네 뭐야 뭐야, 두 발 있어? 아, 천둥 너무하네 진짜 두 발이 온다, 너 어? 또 있다 아, 이게 깃발이야? 뭐? 이거 아니야 안 들었어 아, 찼어? 와, 대박 어, 깃발이 없어 깃발이 없네 깃발이 없네 깃발이 어떻게 생긴 거야 깃발이 없음 수거 깃발이 없네 안 돼? 나 안 돼! 오징야, 까빨이. 내가 봤을 때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봤을 때 뛰는 게 더 빨려. 안 돼, 안 돼. 없니? 찾았어? 나이스야. 어차피 저는 남준이 형이랑 지민이랑 같이 먹을 거 없기 때문에 난 어차피 뭐 걸라먹을 거니까. 천만 애들이 안 주겠지? 나는 우정의 약속을 했는데 천만 안 주겠어요. 형, 우리 저 같은 거 놀래요? 가시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석진은 잘하네. 아이고, 석진은 잘하네. 뭐, 석진은 잘하네. 아이고, 석진은 잘하네. 해적인은 잘하네. 어? 아이고, 석진은 잘하네. 카메라가 진짜 없어 야 몇 개 있어? 귓발 몇 개 있어? 없어요 너 하나도 없어? 네 뻥치지 마 진짜요 나 진짜 없어 나는 하나만 줘 나 진혜 뺏어갔어 나 진혜 뺏어갔어 어 됐다 아 형 진짜 아 해 아 형 진짜 아 해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아 진짜 저 형 와 저렇게 자냐 귓발 하나 있으면서 아 진짜 와 너무하네 진짜 아 여기도 있겠는데 어 여기 또 있네 야 니네 바보냐 야 니네 바보냐 여기 있다 이 바보들아 뛰겠어 뛰겠어 내가 띄는 게 더 빠르고 누가 웃어요 웃어 누가 웃고 해봤어 야 웃고 해봤어 어 웃고 해봤어 야 웃고 해봤어 야 박스 뭐야 아 여기 어디 있어요? 나 4개 남았어 4개 남았어요? 아 진짜 희망이 있다 없어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어 어 아 아 키빵 안 떨어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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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내가 봤을 때 꽝이야 꽝이야 꽝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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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으 오우야! 네? 너 왜 이렇게 찾았어? 하나요! 와 나 하나 찾았어! 슈가 형이 제거 하나 뺏어봤어요! 오, 좀다! 이거 하나도 못 찾고 있어! 너 찾았나? 네! 태형아 찾았어? 찾았어? 너 찾았어? 어? 너 차 하나라도 찾았어? 아니, 나 남진이 형이 되게 차고 와... 쟤 뭔 자신감으로... 뭔 차지? 쟤 되게 길게 하나보다 없다, 없다, 없다 두 개 있는 사람을 다 하나 달라고 해야겠다 위치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나도 몰라 아, 진짜요? 아, 지민이 하나도 못 구했네 우와,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감독님 위치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나도 몰라 아, 진짜요? 아, 지민이 하나도 못 구했네 우와, 깜짝이야 그거 뭐야, 뒤에 있어요? 어 뒤에 찾았어요? 어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초코발도 받으면 너 줄게 이게 꽝이면 어떡해? 꽝이라고 적혀있는 깃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꽝이 깃발은 꽝이라고 적혀있어요? 초코발도 잘 몰라요 몰라요? 뒤에 타고 나랑 같이 팀하자 밥 같이 먹자 감독님 아니 계세요 대접 앞에 아, 여기다 나만 깃발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어, 끝났대 끝? 아니, 끝? 다 찾았대 뚜껑 cả 네에에에에에에요 아, 저 하나도 못 찾았어요 하나도 못 쳐 봤어요 소식이 찾았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깃발이 10개라는데 이거 뭐 합쳐서 이거 어떻게 된 걸까? 6개 아닙니까? 저기 수영 한 번 봐봐 깃발이 찢겼어 아니 내려온 뒤 넘어졌는데 저 이건 무효 아닌가? 근데 제가 보니깐 깃발을 2개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똑같은 식사권인데 하나가 X가 이렇게 끝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찢어버렸구만 이렇게 여러분 저희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야 야 야 네가 식사권 다 갖고 있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일단 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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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뭔데 으리 야 잠깐만 조용히 나 진짜 다 음악하느라고 으리 너가 너 가 가 뭐라는지 알아? 아까 저 보고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와 쓰레기는 이게 쓰레기지 심하네 야 그래도 심했다 이게 쓰레기지 이게 쟤가 언제야 쟤가 아! 내가 지내야지 아 버리셨네 아 버리지 내가 드셔야지 소금술이라도 먹어야지 둘이 우리 대신에 둘이 그래 하기로 했잖아 나 참치도 있다고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정보가 이리로 와봐 아 지금 가자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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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귀엽다 와 대박이다 형 계속 태우고 돌아다녀 주는데 자 자 가지고 싶어? 안 되겠다 가자 형 가자 가 와! 아 나 하나 남아 주겠어요 떨군고 먹는다 아 좋겠다 썰기지 먹어 나 하는 거 나 밥 먹어요 알짜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네 네 그렇죠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네 아우 저요 아우 저요 너 없냐? 너 없어? 너 어떡하냐 아니야 저거 이리 와 저거 이리 와 아 저거 이리 와라 아 아 이렇게 문기 형이랑 나와 못 먹는 거야 야 강남 가서 양꼬치 먹자 하하하하 아무튼 맛있게 식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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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